오우 맨 오우 맨 오우 맨 오우 맨 못 받아 어깨가 벌써 뒤로 가있잖아 첫 골 들어 올려 썸패드로 이거 이렇게 밀어서 첫 골 들어 올려 그거를 팔로 들면 안되지 몸 옆구리로 받쳐서 들어 올려야지 이렇게 엄지에서 밀리지 말든가 흔히 그립을 채워서 하든가 네 하면서 엄지를 민다 그랬잖아 엄지를 돌리는게 목적이 아니고 그립으로 플렉션이 아니라 첫 골 로 조심해 세윤이 엄지 붙들고 늘어지면 못폴려 이대로 매달려 있으니까 힘든거야 들러 붙여놓고서는 지지하는 힘으로 줘야 되는데 네 박아놓는게 아니고 너는 이대로 계속 땡길라니까 힘든거야 밑에서 겨드랑이 쪽에서 퍼올리는 이 느낌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늘 걸려 있어야 돼 내미는건 아니야 네 그렇게 고정시켜서 있는거야 엄지 연습 많이 해봐 엄지 네 네 조심조심 오케이 팔 떠버려진다 손이 팔 바깥으로 빠져나갔잖아 이렇게 네 팔꿈치에서 항상 여기서 딱 가돌이를 해줘야되는데 네 아 손이 다 아 아 몸이 뒤로 가면 안돼요 네 위로 올라가야되요 썸패드 첫꿀 응 세연이가 또 많이 봐준다 네 센터로 선 한 beom 가있어 흐흐흐